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티비입니다.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다른 영화에는 없는 좀 특별한 대사가 있어요. 그 부잣집의 그 어린 남자아이가 그 주인공 좀 가난하게 사는 그 주인공 어른 옆에 이렇게 온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자꾸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대사가 정말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냄새 그 향기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생활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대변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수도 쓰고 그러는데 애터미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온 게 있어요. 애터미 오가닉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것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로마는요 향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테라피는 치유, 치료라는 뜻이에요. 아 단순히 향기를 내는 걸 떠나서 이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 그런 제품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0ml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이제 호호바 오일이에요. 호호바 오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삼총사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 크기는 이만큼 되는데 조그만 애들 이 삼총사가 뭐냐면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 레몬 오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은 이, 이걸 따로 팔고요. 여기 이게 따로 판매가 돼요. 이거 따로 팔고요. 이 세 가지는 같이 세트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총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센셜 오일 세 가지 이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고요. 식물 허브의 꽃이라든가 잎 이런 데서 이렇게 추출해낸 고농축 에센셜 오일이고요. 이것이 이제 고농축이라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살짝 써도 되지만 보통 어디에다가 같이 섞어서 쓰냐면요. 이거 호호바 오일에 호호바 오일에 같이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을 캐리어 오일이라고 불러요. 캐리어 오일 캐리어 오일을 우리가 여행 갈 때 이렇게 쫙쫙쫙 끌고 가는 그 캐리어 있죠. 그 캐리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뭔가를 운반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캐리어 오일이요. 이 에센셜 오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잘 퍼지고 우리 몸으로 전달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캐리어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오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료가 있는데 우리 에텀은 호호바 오일을 썼어요. 이거는 식물의 씨나 과육 이런 거를 이제 냉압착시켜가지고 추출한 건데요. 우리 이 한 병에는 호호바 열매 432개나 여기에 이제 압축시켜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일인데 이거는 아주 영아들 아기보다 더 어린 영아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사용 가능한 아주 순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순한 오일이고 아주 안전한 오일이에요. 이 원료는 이제 멕시코의 소노란 사막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들이요. 사막에서 나는 액체로 된 골드 사막에서 나는 액체로 된 골드 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따가운 햇볕에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오늘날에도 뭐 비누나 샴푸 이런 것들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피부 항산화, 피부 노화도 막아주고요. 피부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원료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어떤 순한 그런 베이스가 되는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네들을 이걸 이제 한 스포이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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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스포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포이트를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그릇이나 손에 이렇게 따르고요. 이렇게 따라 놓고 이 라벤더를 이렇게 한 방울 딱 아이고 한 방울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옷에도 묻히고 이렇게 이렇게 피부에도 하고 이렇게 옷에도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바디크림 같은 거 또 내가 조금 보습이 적다 할 때는 얘를 섞어서 이 호호바 오일을 같이 섞어서 한 스포이트 이렇게 넣어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셜 오일은요. 이 에센셜 오일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부터 식물의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열매 이런데서 추출해낸 아주 천연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전부터 그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식물 세포 사이사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극을 가하면 그 세포 사이사이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향기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치료제라든가 그런 이제 방향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라벤더 오일인데요. 첫 번째가 라벤더 오일인데 라벤더는 좀 많이 들어봤죠.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라벤더 오일은요. 우리 건강식품으로 얘기하면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라벤더 오일의 역할이 휴식 저는 휴식의 오일 명상의 오일 릴렉스의 오일 그리고 또 베개의 오일 우리 베개에다 이렇게 묻히고 자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 팬티 오일 저는 이 팬티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오타가 났나 그래서 한 몇 번을 봤는데 팬티 오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팬티에도 이렇게 살짝 묻혀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자게 해줘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 어떤 분이 이제 이 라벤더 전문가가 진짜 라벤더 꽃밭을 갔는데요. 라벤더 그 꽃에 모기가 이렇게 코를 콱 박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죽었구나. 근데 어쨌든 살 드러내서 손에 이렇게 놓고 좀 있다니까요. 모기가 막 살아서 일어나서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아 모기가 거기서 수면 호르몬이 라벤더에서 수면을 수면 호르몬이 나와서 거기서 모기가 코를 박고 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벤더가 그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을 윤도해주고 또 상처 또 그리고 화상 치료하는 데도 되게 도움을 준대요. 이 원래 에센셜 오일이 처음에 1937년도에 그 프랑스에 화장품 화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라벤더 오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탁 담궜더니 이 재생 이게 피부가 너무 이렇게 이 화상 입은 이 손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 특히 라벤더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이제 라벤더 오일은 이렇게 꽃 라벤더 꽃을요. 2.5kg이 우리 이 한 병이 들어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고농축으로 들어있고요. 이 에센셜 오일들은 고농도라 이렇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호흡아 오일은 주의사항이 거의 없고 이 라벤더 오일이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거는 라벤더 오일은 심장 박동도 늦춰주고 고혈압도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혈압인 사람은 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냉증이란 건 생리통에 이제 좋은데 이제 임신 초기에는 좀 안 하면 좋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냉증이란 거 보니까 그래서 아까 팬티 오일이라고 했나봐요. 팬티에다 바르면 냉증 같은 것도 좀 좋아지는데 그렇지만 임신 초기에는 좀 피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사춘기 전에도 남자아이들이라든가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페퍼민트 오일이에요. 이게 민트, 페퍼민트, 민트 박하 냄새가 나는 그런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이거는 이 병 안에 이 페퍼민트 EP300g이나 여기 들어가 있고요. 페퍼민트 오일의 특징은 청량, 나의 마음을 청량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쉬, 아주 신선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마스크 오일이에요. 이건 이제 마스크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애터미 쿨캔디가 이게 페퍼민트 향이잖아요. 이게 페퍼민트 향인데 이걸 이제 우리 마스크 썼을 때 이거를 이제 입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입에 넣으면 이렇게 상쾌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마스크 안에도 이렇게 살짝 뿌면요. 아주 상쾌한 청량감을 주는 그런 오일이고요. 아주 정신 피로에 도움을 주고 또 우울증 같은 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페퍼민트 오일도 제가 한번 이번에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죠. 페퍼민트 오일은요. 자 해볼게요. 한 방울만 박하 박하 꼭 이거 이거 씹는 냄새가 나요. 향기가 정말 산뜻하고요. 정말 아주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피부 라든가 또 두피 이런 진정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적히기로는 7세 이거 적히기로는 7세 이하 유아 임산부 또 모유 수유하는 분 그 다음에 당뇨 환자 간질 환자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는 사용을 좀 피해 주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열에 또 민감한 오일이 돼요. 이게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신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화하잖아요. 우리 이걸 먹어도요. 이걸로 하나를 먹어도 눈 있는 데까지 같이 막 화하게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화하기 때문에 눈가라든가 이렇게 눈 점막 쪽으로 이렇게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이 레몬 오일이에요. 진짜 레몬 향기가 나나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레몬 오일이 진짜 레몬 향기가 나나 한번 볼게요. 오늘 제 손이 호강합니다. 레몬 향이 정말 좋아요. 이 레몬 향이 진짜 귤 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귤을 짠 것 같아요. 레몬을 짠 냄새 같아요. 우리가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화학 물질들을 절대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정말 어떤 것도 섞지 않은 섞음질 없는 그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레몬 향을 맡았더니요. 진짜 바로 레몬을 옆에서 써는 느낌? 바로 옆에서 레몬을 이렇게 손으로 꽉꽉 만져서 이렇게 맡는 그런 냄새가 나요. 이 레몬 오일은요. 이제 이 조그마한 이 한 병에 레몬 70개 레몬을 70개 정도에 레몬이 70개 정도의 양이 들어있고요. 레몬을 이탈리아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아말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도 레몬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는 생기가 넘치는 긍정의 에너지예요. 스마일 오일이고 긍정 에너지 맑은 에너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지성 트러블 오일 지성 피부라든가 트러블이 있는 그런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이고요. 베스 어? 목욕할 때 베스 목욕할 때 쓰면 좋은 오일이라고 합니다. 생기를 넘치게 해주는 그런 오일인데 또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너무 과민한 피부인 분들 또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고 광가민성 빛이잖아요. 빛 빛 광가민성 빛에 또 이렇게 예민해요. 이 오일이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낮에 바르시지 마시고 저녁이나 밤에 저녁이나 밤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레몬 오일을 낮에라도 사용한다고 하면 서너 시간 정도는 햇빛에 노출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런 감귤 종류를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이렇게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과일 껍질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레몬 오일은 비타민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 한 1년 안에는 빨리 써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호바 오일,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호호바 오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삼총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미오가닉 아로마 테라피의 특징은요.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프랑스제예요. 외제예요. 프랑스의 코스벨이라는 전문 회사에서 생산하고요. 그리고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유기농 인증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의 에코서트라든가 유럽의 코스메비오라는 데서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도 받고 아주 세계적인 유기농 인증 기관에서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합성 화학 물질들을 절대로 첨가하지 않은 석금질이 없는 100% 식물성 오일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원료 같은 거는 절대로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 포장제가 친환경 포장제라서 우리 지구에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놓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마사지를 하면 돼요. 마사지. 마사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우리 몸 얼굴, 팔, 다리, 복부, 배, 다리, 발 이런 곳에 전부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고요. 마사지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가 향기 확산법. 향기를 이렇게 퍼뜨리는 방법이에요. 아로마 포트에다 넣고 향기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디퓨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향초 같은 데도 얘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향기를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목욕할 때도 이거를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손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흡입법이거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흡입법이거든요. 이렇게 아까도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확 풀리게 하고 아까 페퍼민트 같은 거는 조금 타가지고 각을 해가지고 이제 뱉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아로마 테라피는요. 중요한 게 몸 건강, 정신 건강, 피부 건강 이 세 가지를 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맡으면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막 나온대요. 또 우리 막 기쁠 때 나오는 엔돌핀 또 흥분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내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PPT 제가 한 몇 장 안 되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많이 빠뜨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우리 채널 애터미, 채널 애터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단 보고 또 채널 애터미를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향기 맡고 심신, 심신의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